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원들. 자 벌써 지난번에 MSC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마지막 MSCI 편입종목, 편출종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겹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겹이 나오는지 그리고 플러스 그 한 달 동안 예상종목은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중간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MSCI에 대해서 설명은 빠르게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다 그리고 일본에는 니케이 그런 것들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전세계 기관 투자자가 이걸 보고 투자 방향을 결정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편입이 되는가 아니면 편출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 수급이 몇천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되면 매수가 몇천억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편출이 되면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MSCI는 1년에 4번 조정을 하는데 2, 5, 8, 11월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언제죠? 11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조정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MSC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온 뉴스를 통해서 MSCI에 어떤 게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편출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개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진 머티리얼즈는 조금은 야 이게 되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SD바이오센서도 좀 긴가민가한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진 머티리얼즈와 SD바이오센서가 편입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출은 어떤 게 되었나 봤더니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휠라홀딩스 이렇게 세 가지가 지수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이 돼서 한번 공부를 해봤죠. 10월 7일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입니다. 그때도 많은 기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MSCI 투자법 이거를 아마 사용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때의 예상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뉴스입니다. 10월 4일 뉴스네요. 4달 MSCI 편입 후보는 LNF 그리고 FNF 지금이 매수 첫 끼.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편입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편출된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예상 종목은 LNF, FNF,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여기까지는 많은 증권사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SD바이오센서는 그 중에 딱 한 곳에서만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SD바이오센서는 빼고 LNF, FNF,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4가지만 편입된다고 예상하자.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편출 예상 종목은 뭐가 있나 봤더니 신세계, 제1기획, 힐러홀릭스. 두 개는 똑같은데 한 개는 다르네요. 제1기획은 이번에 편출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 편입이란 편출 예상 종목에 거의 90% 가까운 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꼭 한 개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또 우리가 다음에 투자할 때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한 다음에 어제 저녁 그러니까 발표는 금요일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발표 전인 목요일날 종가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LNF 그동안 22%나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뭐 이거는 2차전지니까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다음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이것도 마찬가지로 22.3%나 상승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크래프톤 갑자기 최근 며칠 쭉쭉쭉 오르더니 어제 저녁까지 14.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카카오 게임즈 무려 37%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 가장 확실한 예상 종목 4개가 전부 다 2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MSCI 투자법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증권사 중에서 한 개에서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리분들이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금요일 날 SD 바이오 센서가 편입이 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하루만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은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니까 이 결과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출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약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편출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제일 계획은 약 1% 정도 상승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흐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국은 MSCI에서 편출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 이걸 보자면 아마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러홀딩스 약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SCI의 편출 악재를 피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편입 편출 다 전부 다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입 예상 종목은 LNF, FNF,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D, 바이오 센서였는데 그리고 플러스 1집 머티리얼즈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편출 예상 종목은 신세계, 제일기획, 힐러홀딩스였는데 여기서 제일기획이 빠지고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 편출 종목은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힐러홀딩스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름 뒤인 11월 30일에 그때 리밸런싱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또 편입 종목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편출 종목은 나름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보시다시피 조금은 선반영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른 애들은 많이 올랐고 떨어진 애들은 많이 떨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일까지 기다린다. 이러한 전략보다는 종목별로 조금은 차별화된 대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때까지 결과는 또 11월 30일이 끝나면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또 기대분들이랑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 정보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집 머티리얼즈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월 7일이면 이때죠. 그때부터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악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편출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인데 오늘 오히려 조선주가 좋다 보니까 6%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조선주가 더 이상 빠질 때가 없나 보다 이러한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대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거는 중간 결과고요. 그동안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역시 MSCI 투자법이다. 이러한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출 예산 기업도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도 보통 편입은 오르고 편출은 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식의 흐름이 나올지 이미 많이 오른 기업은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플러스 이미 많이 내린 기업은 또 악재 사라일지 11월 30일에 또 마무리 결과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MSCI 중간 결과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기대분들이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바이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감사합니다.